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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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가을 수상 최고의 장관 공간장 그리고 팬분들이 포화슈트 베스트 아티스트상까지 우선하고 있습니다. 포화슈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. 함께 같이 시상식을 지적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항상 완성시원단에 사랑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의 모든 영광과 지금 제일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입니다. 2023년 김일현 새해가 발간하여 건강하시고 반칙을 받을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